안녕하세요. 팀 렉서스 프로골퍼 최은진입니다.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어요. 평화롭게 미국을 즐기면 좋겠지만, 세계 최종 3급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니 긴장감이 더 생기는데요.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연습할 때 이용하는 스피드스틱으로 알려드릴게요. 볼을 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열을 살짝 내는 웜업인데요. 스피드스틱은 비거리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, 웜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. 먼저 맷지나 짧은 클럽을 이용한 몇 가지 동작으로 가볍게 손목 관절도 풀고 연습 스윙으로 웜업을 해주세요. 다음에 스피드스틱을 이용해 천천히 스윙을 해주세요.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만 스윙하시는데, 반대로도 스윙을 해주시면 몸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정방향과 역방향을 모두 연습하시면 비거리도 늘고 몸의 코어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팁 꼭 기억해주세요.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팬 여러분도 만나고 렉서스 RX를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싶어요. 팬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. 지금까지 힛렉서스 최혜진 프로였습니다.